갤럭시아 SM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아 SM이 사실상 STO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련지로 엮여있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테마들은 결국은 세력들이 만드는 거고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 이런 판권으로 운동기구도 있고 유통사업, 스포츠협회, 구단, 선수,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열매컴퍼니가 조각투자 공모를 해서 최초로 1호로 시행이 되면서 투자계약증권 자체가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STO도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어차피 급등했던 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도 바로 나와요. 제가 근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아마 여기서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이번에 치고 못 올라가면 무조건 손절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3000원선 무너지면 웬만하면 손절을 했다가 언제 잡으라고 했죠? 2800원 되면 다시 잡으라고 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왜냐하면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 박스권 라인이 정확히 2800라인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박스권과 여기 박스권이 나뉘어요. 이 기준이 여기 정확해요. 진짜 2800라인이 여기가. 딱 여기예요. 여기 라인.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 말을 듣고 하신 분들은 바로 수익이 한 15%, 20% 났을 거예요. 바로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선 끊는 것도 좋지만 지지 저항도 잘 봐야 되는데 이 경계라인을 계산할 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경계라인 이렇게. 이전 경계, 이번 경계, 여유의 경계. 딱 통틀어서 정확히 일치한 라인이 있다면 여기가 확신한 건데 이 확신한 지점은 우리도 보고 기간도 보고 세력도 보고 외힘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얘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조그만 물량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이래요. 그래서 작전주로도 많이 꼽히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여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STO라는 게 정말 얼마나 센지 이런 동전주라기보다는 이 시총이 철옥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사모펀드 투싱 금투애들이 다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 애들도 지금 뭐 거의 그냥 진짜 극강의 수익률을 놓으려고 들어온 거고 금투애들은 이제 슬 빠져나간 것 같고 그런 게 보이는데 문제는 끝난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이제 다 벌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들의 이제 재물을 봤을 때는 사실상 중요한 게 없어요. 시총도 자꾸 하다 보니까 재물은 그냥 얘들이 망하지만 하면 된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명문 쓰시는 분들은 0128이라고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면 돼요. 이제 당일날로 계산해가지고 오늘 차트가 올랐는데 실제로 판 녀석들이 있나 보면은 KB랑 지금 미래에셋 확 들어왔어요. 갑자기 물량이 매도한 물량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딱 계산했을 때 창구별로 거래했을 때 보니까 미래에셋 세력들이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KB증권도 기관들도 많이 이용하고 삼성 창구 같은 경우가 기관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미래에셋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오는 거 보니까 아마 한 번 더 띄우려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다? 우리는 손절가 2800 조금 살짝 올려서 2850이 뚫리면요. 그때는 손절해야 돼요. 급락도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면 한 번 더 터치하러 갈 확률도 높아요. 이런 것처럼 보세요. 여기도 나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바로 올라간 게 보이는데 여기서 더 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죠? 바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목표가를 4,000원 이상은 줄 수 있는데 딱 4,000원만 주자 이거예요. 너무 완전 고점 매도를 너무 노리지 마세요. 그거 노리다가 항상 망합니다. 항상 저가 매수하려다가 저가 매수 제대로 못하고 더 위에 잡아버리고 고점 매도하려다가 기회 놓쳐가지고 바로 수익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경우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 싹 다 말씀드렸어요. 벌써 스탑노스, 테이크 프로핏 테이크 프로핏이 목표가 스탑노스와 손절가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그리고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갤럭시아 SM의 평당가 이 평당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대응 전략은. 맞죠? 그래서 이 평당가 별 대응 전략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건데 또 막상 이걸 안다 하더라도 이 목표가 손절가 근처에 가면요. 주가가 머뭇거리는 분들 정말 많아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안에서 100% 말 못한 그런 정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문제가 분명히 생길 여지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또 추가로 평당가 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당가 별 대응 전략 그리고 아직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갤럭시아 SM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도 같이 적어서 저에게 위에 있는 제 번호 있죠. 여기 59297823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리던가 해가지고 SM 정보 갤럭시아 SM의 정보랑 평당가 평당가 별 대응 전략 같이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권장드리고 왜냐하면 이것만 알더라도 여러분들 리스크 최소화하시면서 수익을 정말 많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이란 걸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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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